이번 동영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들으시면서 필요한 도구나 또 실습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개발도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개발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를 개발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죠. 바로 그런 도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웹브라우저는 저는 크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크롬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크롬에 보면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것이 크롬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크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셔도 좋고 또는 파이어폭스를 쓰신다면 파이어폭스를 설치하시고 파이어폭스에 파이어버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아주 훌륭하고 이런 분야에서 원조격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 개발자 도구에 대한 생활코딩의 수업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크롬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수업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수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이 토픽들은 개발자 도구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자바스크립트 수업에서 사용하는 크롬 개발자 도구의 기능은 첫 번째로 인스펙터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웹페이지의 코드를 분석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우리 자바스크립트 디버거, 네트워크 감시 이 세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할 거니까요. 여기 있는 각각의 수업들을 보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익히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지 마시고 나중에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는 걸 보시면 대충 어떤 건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거나 또는 그 툴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다면 이 링크를 클릭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에디터는 저는 압타나라는 에디터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 압타나라는 에디터에 대한 사용법은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에디터를 이용해서 제가 공유해드린 예제를 에디터에다가 카피앤페이스트해서 실행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게 조금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JSFiddle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좀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내장객체라는 수업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예제가 있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JSFiddle이라고 조그맣게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떤 특정한 웹서비스로 이동을 하는데요. JSFiddle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웹서비스입니다. 거기에 제가 미리 코드를 입력해놨고요.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로 이동을 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을 건데 여기서 Run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실행만 해보시지 마시고 여기 있는 내용은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서 이게 무엇인지를 직접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소스코드는 전체 소스코드가 GitHub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GitHub 저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한번 클릭해볼게요. 여기 이제 저희 생활코딩 자바스크립트 수업에 대한 저장소인데요. 이 저장소에는 예제가 전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ZIP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버전관리를 할 줄 아시면 여기 있는 이것을 이용해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거나 포킹을 해서 자신이 이걸 복제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예제는 디렉토리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제를 찾는 방법은 이름을 보셔도 되겠지만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2911번이라고 하는 이 URL의 제일 끝에 부분을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 끝에 부분에 숫자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디렉토리마다. 그 숫자를 보시면 방금 보셨던 이 내장객체라는 수업의 예제는 2911번 폴더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기 있는 것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코드들은 다 이 웹페이지상으로 다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GitHub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연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습입니다. 그래서 이론 자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는 버퍼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자신의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순간을 저는 직접 키보드에다가 무언가를 입력하고 그 입력하는 것이 화면으로 출력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진짜로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요. 꼭 실습을 하시고요. 그게 귀찮다고 하면 최소한 주어진 코드를 조금씩 조금씩 변형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작업들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다 보면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기호를 이루어져 있고 아주 엄격하게 기호를 해석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타 만으로도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일까를 째려보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무의식은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코드의 어떤 흐름, 로직의 흐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오류도 발생하지 않는 실습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은 코드를 노려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실습들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프로그래밍의 실력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막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실력이 늘어나고 있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관절을 가지고 계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